태국어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저희 멤버들이 태국어는 한 가지씩은 알 수 있습니다. 키군부터 저는 일단 말을 배웠는데요. 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카트입니다. 저한테 보니 저희 타이틀곡 제목이었죠. 희산왕장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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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태국에 와서 인사하는 걸로 배웠는데요. 사와디크랍 처음에 배웠던 거예요. 희산왕장감 희산왕장 희산왕장감 희산왕장감 희산왕장 저도 한 단어를 배웠고 그리고 한 문장을 배웠었는데 이 문장을 배우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외웠습니다. 레오포 깐마이깐 레오포 깐마이깐 희산왕장 한 번 더 달려주세요 태국어로 노래하실 수 없으신가요? 눈앞에 거를 다 한 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 다 네 눈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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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공연 봐주시라고 이렇게 많이 많이 와주시라고 태국어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네 지금까지 컨텐츠로 리패드의 공연의 샤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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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